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저도 삶에서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 불륜카페의 상간녀들의 싸대기를 그대로 쳐날려버리는 말그대로 슈퍼 남미세 아니 남미세의 정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거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친과 반드시 꼭 결혼을 하기 위하여 옥바라지께 오지는 남미세들의 슈퍼배틀. 원본포미 제목. 나쁜 남자가 얼마나 매력있길래.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 군대에 간 남친을 기다리는거 아닙니다. 구치소. 교도소 수간자 남친을 기다리며 수발하는 여자들이 어떤 옥바라지 카페에다가 글을 올린거에요. 그럼 봅시다. 다들 결혼을 전제로 기다리고 있는건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려옵니다. 네. 너무 귀여워서요. 결혼 안하면 저 먼사라요. 만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84일이요. 귀엽죠? 히히. 다들 미쳤다고 하지만 얘 귀여운게 더 미쳤어요. 10월에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빨간색으로 치우긴 했는데 이거는 의미없고 의정부기, 상주미 이게 뭐냐면 의정부에 수감되어 있는 기결수, 상주에 수감되어 있는 미결수 이런겁니다. 기혼, 미혼 아니에요? 10월이면 얼마 안남았네요. 기다리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으신가요? 저는 포기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고 가끔 얘가 나와가지고 노는데 미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했어요. 많이 사랑하시나봐요? 네.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저 결혼할거에요. 어? 만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만난지 10개월 만에 들어갔구요. 지금은 1년 3개월 되었어요. 어머 안에 계신 분이 나오셔서 잘해야겠어요. 아니 저는 안할거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에서 결혼 생각이 난대요. 그럼 나오면 하실건가요? 저는 뭐 그래요. 한다면 할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아직 결혼할 나이까지는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시간이 빨리 가면 좋겠어요. 저는 안할거에요. 결혼생각 없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얘가 없으면 안될거 같아서 일단 기다리는거에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잦으신가요? 솔직히 그래요. 남친을 믿고는 있지만 100% 확신은 없어요. 아 저랑 같은 입장인거 같아요. 눈물납니다. 어머 많이 힘드시겠어요. 군대 기다리는거 아닙니다. 안에 계신 분이 잘해주나요? 편지라던가 이런거. 뭐 한달인데 편지 세번밖에 못받았어요. 편지 내용엔 전부 다 좋은말들 뿐이고 나오면 같이 행복하게 잘살자 이런소리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사람 말로는 집행유예 나올거라고 하는데 아직 미결이라 형이 확장되는거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제 자신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거니까요. 땡땡님. 저희 안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안사람 나오고 그 뒤에 하는거 봐서 결혼할거에요. 어머 안에 계신 분이 잘하셔야겠어요. 뭐 기다려주면 결혼은 저랑 한다던데요. 또 모르죠. 사람 마음은 깔대라서. 기다렸는데 변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죠. 우리같은 고무신들은.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긴 해요. 안사람은 결혼하자고 하는데 나와서 하는 행동을 봐야겠죠. 일단 저는 내가 너무 좋아해서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저부터 살자고 이렇게 수발하고 있습니다. 옥바라지 열심히. 어머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쉽지 않은거 같아요. 저희 안사람도 저 아니면 결혼 안한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나와서 일단 하는거 보고요. 기약없는 기다림 같아요. 아니요. 결혼 안할거에요. 사람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거잖아. 나와서 똑바로 정신차리면 그러면 뭐 할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전에 남자친구가 먼저 식을수도 있는거고요. 남자친구가 식는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화가 납니다. 크크크크크크. 슬퍼요. 들어가고 나와서 혼인신고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만난지 2년 넘었을 때 같고요. 간지 3개월 넘었습니다. 지금은. 와 2년이면 정말 가족같으시겠어요. 만난기간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만난지 얼마 안되서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버리니까 더 허전해요. 저희도 나오면 같이 살자곤 하는데 정신차리는거 두고봐야 할거 같아요. 저희는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랬거든요. 총기간은 3년 조금 넘어갑니다. 와 3년. 헤어지기엔 기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뭐 그거 보통 반반이지 않을까요? 결혼 전제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하니까 헤어지지는 못하고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거고 근데 그 사이에 서로가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 사랑은. 흥. 남친이 자꾸 결혼하죠.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물론 할 생각은 있지만 자꾸 혼인신고 서류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막 찡찡거리니까 그게 문제에요. 뭐 양쪽 부모님들도 서로 좋아하고 그렇지만 저희 안사람 나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직장도 아직 없거든요. 또 교도소에 있고. 기결수. 아니 혼인신고는 나와서 해도 늦지 않을거 같아요. 저희는 450일 정도 됐구요. 사귀기 초반부터 동거를 했었사염. 같이 키우는 강아지도 마리도 있고 그냥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어서 결혼도 그냥 자연스레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에요. 근데 들어간지 두 달 조금 남았는데 요즘 트러블이 일어나요. 짜등 폭발. 트러블? 어떤 것 때문에 있어요? 일단 기다리는... 아니 일단 우리는 동거를 했으니 금변적인 것들 전부 다 남자친구가 관리를 했는데 사실 제가 돈 관리, 돈 개념이 없거든요. 이제 저한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트러블이랑 또 솔직히 제가 지금 감정이 많이 오라락 가라락해요.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넘길 말들도 요즘은 너무 예민 예민이에요. 자주 혼내키고 우리 안쪽이는 자주 반성문 보내고 반복이죠.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요! 안 할 거야! 저희는 5년 다 돼야 갑니다.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네요. 지금은 저보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곤 있지만 또 나오면 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 혹시나 계속 기다렸다가 마음 바뀔까봐 걱정이 되긴 해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꾸 결혼하자고 하네요. 아직 둘 다 너무 젊어서 말만이지만 히히! 알고 지는지는 꽤 됐지만 한 달 사귀고 수발되는 중... 중... 이에요. 정말 사랑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2년 동거하고 갔는데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서로 저글라 했는데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미성년자라서 이상한 안쪽이 만들 뻔했어요. 뭔 말이야? 아! 철호 저글라 했는데 원래 자기가 아내다 아내다 쓰려고 했는데 남친이 미성년자라서 뭡니까? 이건 또 거의 500일 다 돼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와서 하는 거 보고 결혼을 결정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와 생각이 잘 맞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래는 이걸 본 다른 커뮤니티 댓글 반응입니다. 댓글 1번 미친! 뭐야! 아니 군대도 아니고 이걸 기다리고 있네? 그러니까 미래의 조투공이 마누라들인가? 그런 건가? 그래 그래 꼭 기다리고 반드시 결혼해라. 니들 다 파이팅이다. 2번 처음엔 당연히 군대 간 남친 기다리는 줄 알고 어이구 그래 많이 보고 싶겠네. 불쌍하다. 이랬는데 개혁 혼미하고 지금은 이게 뭔가 싶어. 아니 근데 쟤들 말투는 또 왜 저래? 4번 3번 나를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되겠지만 저쪽 세계에서는 누구의 남친이 더 깡패고 조폭인지 등등등 일단 그지같은 걸 대놓고 자랑해요. 남친 사율이 높으면 나의 위치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군대처럼 4번 말투 보니까 수준 딱 보이고 진짜 모지리들 같네요. 하긴 그러니까 저래고 있는 거겠지. 어휴 부모들이 보면 바로 피토하겠다. 어휴 한심 그 자체야. 대댓글 농담이 아니고 저런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낳는 아이들 그 낳은 아이들 이 불쌍한 아이들 어쩔 거야. 아휴 정말 아찔하다 정말. 5번 와 집행유예 단어 나오기 전까지 나는 너무나 당연히 군대간 남친 기다리는 고무신들인 줄 알았다. 6번 안사람이래 안사람 야 쟤들은 안사람이 남자래. 7번 아니 근데 닉네임이 다들 왜 저래? 저게 뭔 뜻이야? 그거 교도소 이름이랑 미결기결로 조합한 것 같아요. 8번 그래 쟤들 닉네임이 이제 보니까 남친이 수감된 구치소나 교도소 플러스 미결수 OR 기결수 이걸 조합해서 만든 거네. 와 세상 진짜 요지경이다. 뭐냐 이거. 대댓글 나는 그 처음에 뭐냐 그거. 그 불륜카페처럼 미혼 기혼 줄여가지고 미기 미기 이러는 줄 알았지. 그쪽에 기남 기녀 이러죠. 미남 미여. 9번 결혼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나이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이야 부모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 같네. 아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내미가 범죄자 옥바라지 한 다음에 그 기다리고 있는 이걸 보고만 있다고. 이걸 가만 놔둔다고. 내댓글 결국에 끼리끼리지. 뭐 대충 보니까 여자 쪽도 만만치 않은 부류 같아요. 뭐 그러니까 부모도 이미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뭐 비슷비슷한 급이거나 뭐 그런 거지 뭐. 2번 이거 모르고 있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예전에 제 동생도 여길 다녀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저 카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가입을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서신이나 영치금 등등 구치소 교도소 내 숙직들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야. 저 내용처럼 남친은 물론이고 자기 남편이 교도소 갔는데 친정 부모님한테 비밀로 하는 미친 경우도 허다해요. 아 그래도 뭐 결혼하고 애가 있으면 그나마 그래 어쩌겠어 이해를 하겠지만 교도소 간 남자 좋다 하고 기다리는 여친들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한심한. 얘들은 머리가 그냥 꽃밭 그 자체야. 여하튼 얘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그냥 비밀로 했을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미친 부모가 옥바라지 하는 딸내미로 보고만 있겠냐고 말도 안 되지. 10번 10번 야 남미새들이 어디까지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네. 끌 끌 끌 끌 정점이요. 되덜 끌 아니 다들 나이도 제법 있을 텐데 말투가 왜 저래? 와 진짜 남미새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히쭁 11번 옥바라지 하는 여자들 나이 먹은 40대 50대도 엄청 많아요. 나이 허체먹고 지능이 딸려가지고 열려 흉내에 오지게 내지. 자기의 취에 있는 거야. 12번 이런 미친 나는 당연히 군대 기다리는 줄 알고 아이고 어린 애기들이네. 아직 사랑을 잘 모르는구만. 근데 참 풋풋하고 귀엽네. 이러면서 읽었는데 뭐 교도소? 이야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럽네. 도대체 뭘까? 같은 또라이가 되면 가능한 그런 건가? 그렇구만. 13번 근데 이건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죠.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교도소도 들락거리고 정과도 좀 있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 집안도 많아요. 너무 순하게 착하게 살아서는 세상을 못 산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마음 편히 잘 살아간다고. 여자 집안에서도 아이고 우리 사위 징역 사는 거 되게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면회도 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어떤 미친 집구석이 이런다는 거야? 너 뭐 화성에서 왔냐? 14번 나 아는 여자애도 전했어요. 자기랑 동거하는 문신근대가 술 차먹고 길 가는 사람 때려가지고 죽었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폭행치사로 재판을 받는데 감형해달라고 탄원서 쓰고 또 감형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도 해줘버렸어. 왜?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이니까 감형해달라 이거지. 이거 실화예요. 와 와 이거 15번 자기야 영치금 좀 넣어줘. 이야 졸라 로맨틱하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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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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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했죠.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조 뚜껑이 마누라가 남편 십몇 년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다들 미쳤다. 와 이게 뭐냐 이랬는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야 저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구나. 정말 어떤 면으로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와 아니 와 이게 뭘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나 진짜 힘들었다 이거 읽을 때. 감사합니다.